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 따라 길 따라의 김용희 교수입니다 시 따라 길 따라 과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듯이 시 따라 길 따라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워 보입니다 본 주제 내지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 과목은 우리 지역과 연계성을 가져서 지역과 연계성을 갖는 우리 문학작품을 발굴하고 관련된 시인, 문학의를 찾아가는 과목입니다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세 곳 혹은 세 분의 시인 내지는 문학인 혹은 역사적 관련이 있는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시 따라 길 따라가 단순히 문학작품의 문제, 문학작품의 문학성에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본 과목의 기본적 기획 목적은 시와 길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향토와 연관된 내용이지만 시와 길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문학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을 한번 음미해보고 발굴해보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 속에 내재된 문학성 혹은 사상, 철학,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이런 것들을 발굴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문학성을 가미한 혹은 각 지역과 관련된 향토성을 가미한 다목적적인 의도가 있으려면 본 과목은 보다 또 어떠면 더 깊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과목이다 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본 과목의 수강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